자 타마시가 스카이프 친추해서 초대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뭐야 그 유알코올 네가 감스패밀 친추해가지고 빨리 초대해 네 알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됐어요 이삼아 이삼아 이삼이 왔어? 아직 안들어왔는데요 아 다시 초대해 줘라 이삼이 이제 이삼이 고마 이삼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야 알콜아 나 친추진 아버지 야 들려 들려 야 소리좀 올려봐 소리좀 소리 켜라고? 웃지말고 빨리해요 어 안녕하세요 이상해요 야 빨리 초대해 이 새끼들아 존나 눈에 터져가지고 답답한 새끼들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 똑같다 똑같다 형님 저 피시방에서 팬티좀 갈아입고 올게요 야 야 야 아 병신새끼 진짜 야 야 빨리 야 감스패밀 초대해라 야 빨리 빨리 형님 저 친추해 주세요 친추 하하하하하하하하 팬티좀 갈아입고 올게요 아 병신새끼 진짜 하하하하 빨리 온병초대해 온병초대해 아니 친추하지 않았어 아니 친추를 걸라고 병신새끼 하하하하 으으으으으으윽 에헤으윽 담스 패밀리 아오오 오케오케 아오 저 빨리하고 빨리 마크 하나 끄자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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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언더지이코한테 닉네임 우꾸릭한 다음에 메시리더 줘요 받았어쓰 빨리 초대해 아 시끄러워 진짜 보이스톡 꺼요 야 권총 하나 보내라 어 그래 개첨적으로 말이야 사장시대냐 야 권총 보내라고 이글 이글 야 보이스톡이 다 꺼 이 새끼야 보이스톡 끄세요 이삼이 형 보이스톡이 뭔데 형님 옵션에서 사운드 들어가서 보이스톡 설정 전체 끄기요 아 왼쪽에 옵션 누르고 사운드 누르고 그 옵션 사운드 보이스톡 설정 전체 끄기 아니 직복되니까 더 이상해 이삼이 형 두번드려요 아재 빨리 해주세요 권총 보냈어? 보냈어요 빨리 됐다 됐다 빨리 가자 이제 아 죽겠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좀 오래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나빵이잖아 갑시다 아 나빵도 제대로 해야지 야 빨리 유알콜 빨리 레디해라 시작했어요 이미 야 나는 왜 시작이 안되냐 시작이 된거에요 기다려야되요 아 시즌페이지에서 컴퓨터 안사니까 그러지 아니라니깐요 기가인터넷 약간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기가인터넷 형 일단 형은 야 이삼이 별로 못하네 근데 하자네 아 이거 해킹당했다니깐 몇번을 말해 몇번을 말해 몇번을 말해 오우 이상이 말해 아 그래 해킹당했다니깐 야 근데 이거 스카이퍼 이거 지금 화면에 중앙에 뜨는데 하핰핳에 아 됐다 그럼 제발 맞죠 하핰핰핰핰 여기 b눌르면 채팅 다 찾아낼 수 있어요l 나 왜 저밖에 없어요? 뭐야 야 나 나 폭맞았는데? 네 운명하셨어요 야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야 이 사람이 황금총이냐? 네네 황금총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오오오오우 오오오우 아 개피다. 나 필. 아 나도 필. 오 세이브 찬스. 개피야. 나 개피한거다. 아 나 이렇게 어떻게 하는거야. 아 쓰나 한번 들어볼까? 어떻게 하는거에요? 쓰나가 4명입니까? 나 쓰나 한번 들어볼게. 야 존받았다. 미안하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멀리 못 던지냐? 히든스텝 자이언트 드로우인 없어? 있어요. 네네 히든스텝 없어요. 야 이거 총그리고 안좋아. AK가 낫지. 나이스. 파인샷. 자 파인샷 2샷. 2샷 2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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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스나.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타마시 타마시. 사이드 뒤쪽 뒤쪽 포. 2 3 2 3. 갑마 베타 베타. 녹띠 녹띠. 녹띠 녹띠. 좆같은데. 자 뒤쪽 뒤쪽 사이드. 설대 설대. 설대라는데 지들이. 컨디컨디. 야 펀닉 펀닉. 설건 사이 설건 사이. 야 빡띠 빡띠 빡띠.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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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귀엽자. 아 졸라 시끄러. 아 채팅 꺼야겠다 이거. 긴발 왜 이리 많이 와. 그치. 차단하세요 형. 채팅 차단. 오케이. 가락. 가락. 갑스드. 지새끼 지가 지우인줄 아냐. 포켓몬스 지금 하지 마라.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눈 안보인다 앞에. 안보이잖아. 안보인다 안보여. 어지럽다 어지러워 잠깐. 멀미난다 잠깐 이쪽에 좀 쉬자. 야 혼노수고함 쪽으로 다 뒤쪽 빠져봐. 자 혼디 혼디 혼디. 자 혼디. 자 혼노수고함. 뭐야 나 위에 올라탔어? 아니요 위에 올라탔어요? 아이씨! 아이씨! 나이스! 아 이거 못이기면 사람 아니지 자 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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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역 관역 그렇지 자 관역 매박 매박 자 매박 매박 아 매박 다이나믹 듀오 스윙스 티스 티스 플러스 담배 안 뚫려 자 매박 관역 관역 앞쪽 필필필필필 자 뼉 뼉뼉뼉 나이스! 야 스나는 관역 제대로 들어 야 그렇지 닌텐도 씹어줬고 야 야 어떤 야 야 미친새끼야 야 어지러워 야 진짜 토 나올거 같잖아 야 누구야 야 멀미하지마라고 야 일단 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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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위 드위 드럼통위 드럼통위 드위 포포포포 드위 드위 시키스틴 쯔위 아 온다 온다 야야야 야 저새끼 좀 저새끼 저 미친새끼 저거 왔다 왔다 야 영두가 그만해 지금 어지럽잖아 아이씨 컷 상대 다 우일신앙입니다 우일신앙 컨디 하나 야 3미리 하나 3미리 어 오케이 야 벽뒤 벽뒤 나 셧 보고 있을게 야 벽뒤 벽뒤 야 천장 밑 천 밑 뭔소리야 도대체 둘째탑 둘째탑 뭔소리인지 모르겠네 둘째탑 뭔소리인지 모르겠네 아 건사이 자 자 드사이 아 센터백 드사이 자 드사이 흑인 드사이 이젠 나 영뚜게 해줘 파라뿌리 영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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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줬다 오케이 가라감스 먼저 가세요 가세요 야 가자 야 바로 간다 자 조져 미친새끼 개조져 와 야 칼빵당했다 와 와 칼빵당했다 여러분들 와 뭐야 괜찮아 리삼이형 리삼이형 이삼이야 이게 네 트리스커비형 이삼이 잘하시는데요 오 이삼이 바로 오른쪽에 있을거 같은데 리삼이게 리삼이게 음 개 예 용뚜게 아 아 진짜 누구야 야 아 뭐야 야 뭐하네 용뚜가 자존심 상하게 온다 안오는데요 쇼쇼쇼 쇼쇼 쇼쇼쇼 아 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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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니하고 정면 실감 커니 내려왔다 커니 내려왔다 자 척망 자 척망 자 척망 나이스 키작 키작 자 인천의 쇼핑몰 키작남자 자 조정 아 뭐하냐 형 저 있어요 올림 공기놀이 도 공기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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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올라가세요 저 밟고 올라가세요 야 헌위 헌위 야야야 폭폭폭폭폭 형님 뒤여 뒤 오 미친새끼야 야 깜짝이야 개새끼 저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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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뭔말이야 한 명만 말해 왔다 왔다 에라이씨 야야야야 눈 아파 눈 아파 아 진짜 아 뭐야 자 자 자 창마 창마 자 자 자 앞뒤 앞뒤 자 니컨 니컨 자 뒤쪽 폴백 폴백 사이드 자 오른쪽 오른쪽 사이드 사이드 반샷 반샷 투샷 쓰리샷 넘어가는 술점 혀를 지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드렁크 타이거 윤미래 윤미래 미래 아 진짜 자 검은행복 검은행복 타이거 제이케이 타이거 제이케이 타이거 제이케이 오케이 에리 포티파이 그대를 하늘나라로 오직 선만이 존재하는 하늘나라로 자 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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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관역 제대로 봐라 30점 자 마지막이다 자 관역 제대로 봐라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자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자 2 3 2 15 좋고 기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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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5점 야 빨리 젖어 젖어 야 바깥 야 딱딱해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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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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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쪽 뒤쪽 자 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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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자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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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1 오케이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아래 소리 하아 아 쓰나트라이게 야 저 칭서방 저 새끼 저 저 말하는 거 저 싸가지고 있는 거 봐라 에이 저 B 누른 다음에 채팅 차단해요 블루팀 체크한 다음에 아 눈뽕 씨 아 아 씨 개살 야 펀디 있어요? 펀디 있어요? 펀디 써요? 펀디 써요? 펀디 써요? 펀디 써요? 펀디 써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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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팝콘 뭐야 이거 형 앞에 폭 터졌어요 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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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나 아니 1킬을 못하겠어 1킬을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반샷 반샷 엄필 엄필 아이 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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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좀요 어 어 정면 다 있다 정면 다 있다 건디 건디 그치 막아보자 막아보자 아 막기 쉽지 형님 수류탄 버그 쓰실래요? 뭔 버그야 뭐 이 미친 새끼야 수류탄 두번 던지는거 두번 던지는거 야 야 총을 이렇게 위로 들고 다니니까 총을 자꾸 밑으로 들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하영님 가운데 보고 다니래 가운데 야 아예 그냥 이러고 다니면 되잖아 아니 미친놈처럼 그냥 안 쏠거 아니야 야 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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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등 비상구 비상구 비위 비위 왜 방구 뿌 뭐야 방구야 방구 아 존나 노잼이다 저 새끼 진짜 영뚜가 쳐맞아야 돼 화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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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생방도 안해본 놈이 화생방 거리네요 여러분들 저 새끼 영뚜이 진짜 화생방이 한시간 반 동안 갇혀있어야지 이게 바로 인생의 쓴맛이구나 느끼지 영뚜이 개노잼입니다 여러분들 화생방 화생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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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자 캐릭터 사는 이유가 뭔데 야 일단 헌 위 헌 위 헌 위 오케이 씹어줬고 이삼이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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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이 형 이삼이 형 여기 옆에 옆에 나 앞으로 갈게 상대 안보입니다 형님 맨뼈가 없고 기각자 없고 스태호 가세요 스태호 가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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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호 이대호 뭐야 오른쪽에 있다고 말을 해줘 오른쪽 왼쪽 나이스 라스트필 라스트필 아니 진해들끼리만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조용해 조용해 아니 좀 나도 좀 어떻게 뭐 알려주던가 하면서 진해들끼리 막 이러면서 알아가는거에요 아니 이러면서 알아가는거에요 없는 셈 차이저 뭐 진짜 잘하고 있어요 처음하는거 치고는 진짜 잘하는거에요 아니 유학간데 영어공부 하나도 안아간다고 그게 공부가 되냐 올려줘 올려줘 아이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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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코 씌워졌고 하하 이 자리가 사기에요 절대 안죽어요 하하 다게피 저거 배수지랑 청소방 개피 어이 아잇 왠피야 왠피야 아잇 다운 나이스 나 플레이어야겠다 그니 야 그 게임을 왜 이렇게 못하는거야 아 나 반피 난 반피 야 개피다 기역 잘하 기역 잘하 야 그냥 임윤형이 주의수가 못 하고 야 인윤형이 우리 끼리 나가야 되나 아잇 아잇 그냥 고수 섭외하지말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극협 돼가 대강 대강 고수사랑해서 뭐해요 질건데 우리끼리 즐게요 아니면 이렇게 할래? 임준형님 혼자 후보로 넣고 준형님이 10일날 데이 나가시니까 10일날은 그냥 연습게임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씨 세개 6789 매니저 모이지 않아요? 그렇지 그때 너 연습하면 되죠 그때 너 피시방 가서 하면 되죠 대학 둘 대학 둘이 뭔 말이냐 대학 둘은 뭔 말인데 그니까 숏 보는 위치가 나 대학 둘이라고 난 대학 둘이라 들었다 대학 둘 대학 둘 대학 둘 미친새끼 진짜 HP 88 올림픽 씹어줬구요 1비는 볼게요 다운 아니 내가 딱 쳐다보면 싸워버렸 쟤는 쇼드업 쇼드업 뭐야 넥션 2비는 볼게요 3빵 3빵 쓰다 3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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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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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빵 4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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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빵 청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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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혼자 존나 잘 노네 너 히키코 머리냐? 아이고 명신 진짜 절대로 가야죠 야 야 이거 야 빨리 해체 시켜 아니 잡아야 해체를 하지마 야 빨리 해체 시켜 빨리 둘 다 반피다 그렇지 잡고 피 20 피 20 야 빨리 빨리 마지막 마지막 나이스 나이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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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빨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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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유할골이야? 나이스 어? 야 지금 5대 오네 마지막 다 왔다 아 1등 영투기형이에요 야 근데 지금 야 나 0킬 10대스 이거 심각한 거냐? 어? 야 나 0킬 10대스인데 이거 사람이냐? 이거 사람 아니에요 그거 어? 아 진짜 이거 눈붕 미치겠네 폭 세게 폭폭폭폭폭 아이씨 나 개피 됐다 야 이사람이 말하는 거 옛날에 그 화투 칠 때 그 뭐? 야 야 그 소리와 똑같은데 폭 세게 나 야 이러지 않습니까? 대각 3명 대각 3명 대각 3명 대각 3명 기역자 1 더 기역자 2 기역자 2 기역자 3 기역자 4 아 반샷 기역자 5 기역자 6 기역자 7 기역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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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쪽으로 해 P23이야 오케이 아 기대를 했던 내가 잘못이다 기대를 했던 내가 잘못이야 알코올 그만 처먹어라 제발 아 형님 한 번씩 했다가 너무 많이 심한거 아니에요? 나처럼 아예 데이스를 하려면 끝까지 데이스를 해버리던가 형님 열한번 처리진거 아세요 형님? 형봐라 킬 아예 안해버리잖아 아 스티어 야 처음하잖아 나처럼 아예 그냥 시발 데이스만 해버리던가 야 야야야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야 안 보인다 불 켜 불 켜 야 시발 불 켜 누가 야 여기 어디야 나이스 나이스 우리 쌈이 형 갑시다 야 가자 내가 갈게 총알바디 간다 총알바디 간다 야 나 일킬했냐 야 시발 야 시발 야 시발 일킬했다 야 야 오졌다 오졌어 야 이거 내가 다 캐리했다 야 씹어졌다 내가 캐리했다 야 내가 싹 다 캐리했다 야 내가 개피 다 발라놓은거야 와 개피를 발라놓은거야 뭔 죄소리야 누가 봐도 시발 맘모스 코끼리 피었구만 미친새끼가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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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진 하나 둘 셋 아 아무도 안갔어 혼자갔어 혼자 자 시발 팀이란 새끼들이 같이 가자 해놓고 미친새끼들이죠 자 이런새끼랑 같이 팀화를 하자니 자 여기 눈물만 나옵니다 같이 가자 해놓고 지네들끼리 지랄하고 있네 이거 야 옥상 갈래 옥상 옥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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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빨리 왼병 야 이거 뭐야 야 뭐야 뭐야 올라가 올라가 야 올라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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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줄 몰라 왔다 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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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지 필 배수지 필 자 배수지 미세이 자 미세이 민 나이스 자 미세이 미세이 자 앨범 세워나왔어 하지만 잘 안됐고 나이스 이겼다 와 드디어 첫승 야 너희끼리 너희끼리 좀 해라 형 갈란다 이제 한 게임이다 무슨 한 게임이야 너희끼리 너무하시네 형하고 2시부터 생방했어요 그 다음 게임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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